하시기 바랍니다. 아까 열심히 세용씨가 뭔가를 적고 카메라를 통해 보여드리고 이랬는데 그게 뭐였냐면요. 윤미나씨가 마왕님, 차승원 선배님 라브라브라고 2018년 4월 18일 이세영 배우가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. 하고 제보를 또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셨어요. 차승원씨랑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? 들고 얘기한다. 드라마 화유기에서 마왕님으로 나오셨는데 저는 그냥 일개 좀비에 불과하고 그 좀비 소녀를 걷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정말 마왕님 이러는데 저의 마음도 정말 마왕님이었어요. 같이 일하면서 더 반하셨구나. 너무 멋있으시고 그런 거 있죠. 근데 멋있어.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또 연기적으로도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냥 모델이시고 마네킹이 막 살아서 막 그러니까. 아니 얼마 전에 런웨이를 또 하셨는데 아직 현직 모델처럼 정말 훌륭하게 하시더라고요. 너무 멋있어요. 아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 우리 영철 DJ 철업띠가 있는데 또 저렇게 또 신나게 손을 흔든다. 지금 현재 녹색창 실검 2위에 김현준 씨, 3위에 이세영 씨, 그리고 4위에 수성못이 올라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박수!